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네 참 좀 차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차분함이 우리 사회가 조금 열정적이고 좀 동적이죠. 그리고 흥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좀 흥이 많죠. 연변 같은 부분을 취재한 그런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의 원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무에 능하고 춤 같은 걸 또 잘 추고 그래서 아마 bts 같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참 좀 차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보는데 한 분이 일본 스키장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놀라운 게 스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양반들은 좀 많이 다르구나 우리하고 그게 좀 덜 떠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책을 다 읽어 가지고 이제 그분이 밑에다 간단하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야 우리 같으면 스키장에서 책을 읽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곳 사람들은 책을 참 많이 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뭐 특히 한 일을 크게 비교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개인의 발견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 차분함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대표를 했으면 당 차원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거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좀 차분하게 이렇게 따지고 분석해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검정위원단 이런 게 구성돼 가지고 형식적인 리포트 내고 다 끝내죠. 제가 젊은 날 가장 놀랬던 것은 1997년도 10월 무렵에 이제 외환위기가 덮쳐가지고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또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그동안 여러분도 어렵게 만든 자산이 많이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재난이었거든요. 그럼 그 국가적 재난이 마치고 나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외환위기를 샅샅이 여러분들 분석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쳐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30대 말이었는데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나서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그런 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가동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심청 분석 보고서 같은 걸 내놓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냥 몇 년 지난 다음에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대학 교수님들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대학 부술연구소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들 그냥 환란 외환위기 분석 보고서 이런 것을 몇 년 지나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엄청난 사안을 그러니까 참 허술한 사회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나라가 됐지만 한 사회의 공적 영역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의혹적으로 추진했던 그 의료계획이라는 것 물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의료계획에 대해서 잔반양론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저는 그 의료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과대학생 정원을 2천 명으로 하냐 천 명으로 하냐 그런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박약하고 빈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업무 추진한정 수준이 저 정도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일 대한민국이 무력으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지금 군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문제를 잘 처리하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흘 알 수 있지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보게 되면 국방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허술한 거죠. 좀 차분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차분하게 이 문제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했는지 왜 시민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 사람들이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 방송들은 계속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도통 그걸 차분하게 들여다볼 생각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지적인 활동이 게으른 것이고 지적인 활동이 게으르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럼 그것은 또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좀 차분해야 되거든요. 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차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다음에 또 큰 비용을 치르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저라도 좀 차분하게 문제를 다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